안녕하세요. 숱한 기일을 챙기다 보면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가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저는 지금껏 떠나보낸 가족들의 길마다 거르지 않고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남들은 제사가 사라져가는 요즘 시대에 유난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지내는 시간만큼은 먼저 떠난 가족들이 절 찾아와 주는 것 같거든요. 물론 기분 탓이겠지만 그렇게나마 그들을 잊지 않고 싶은 마음인 거죠. 다른 분들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가족은 저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제 소중한 가족들에 대한 추억 이야기 함께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모릅니다. 저는 부모님의 얼굴을 할머니께서 주셨던 사진 한 장으로밖에 보지 못했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돌돌되기 전 함께 살던 할머니께 저를 맡기고 지인 결혼식에 참석하고 들어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그만 한날 한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원체 가난했던 집이었기에 할머니는 이후 홀로 폐지를 주우며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 덕에 저는 아르바이트라며 빠듯하게나마 대학도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냥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할머니께서 대학은 무조건 가야 한다며 결사반대를 하셨었죠. 그리고 대학 졸업장 덕에 저는 나이 스물일곱에 꽤 괜찮은 회사에도 취업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이젠 이 손주가 할머니한테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그러니까 꼭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저는 힘들게 절 키워주신 할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며 효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때문에 결혼 생각은 크게 없었는데 당시 다니던 직장 동료였던 두 살 어린 아내가 제게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와줬어요. 저는 엄한 남의 집 딸을 저희 할머니를 함께 모시며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마음에 있던 아내를 밀어냈는데 저도 사람이었던지라 결국 아내에게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연애 시절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자신도 저희 할머니를 함께 모시고 싶다던 아내의 고마운 말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저는 장인 장모님께 첫 인사를 드리러 간 날 할머니에 대해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귀하게 키운 딸을 데려다 고생시키며 어쩌냐며 결혼을 반대하신 데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장인 장모님은 그런 제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숙이에게 이미 대충 이야긴 들어서 알고 있네. 그런데 왜 이렇게 떠나? 왜 나랑 집사람이 반대라도 할까봐? 이보게 문호군 난 얼마 전에 공무원 퇴직하면서 여기저기 집사랑 국밥집 쉬는 날엔 같이 봉사활동 다니면서 살고 있네. 얼마 전엔 독고 노인들을 위한 봉사도 다녀왔는데 평생 힘들게 자식들 키우고 난 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참 많더라고. 그런 금수 같은 자식들도 천지에 널린 마당에 할머니께 키워주신 은혜 갚겠다고 결혼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던 자네가 얼마나 기특하게 느껴졌는지 아나? 이 양반 말이 맞아 문호군 우린 자네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지숙이가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준 것 같아 참 기뻤다네 장인 장모님은 제 손을 잡고 마음이 간질거릴 정도로 다정한 환영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전 결혼을 했어요. 저는 당시 할머니와 둘이 살던 작은 전셋집을 나와 그 돈을 합쳐 대출을 껴서 방 3개짜리 빌라를 샀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던 때는 아니었으니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리고 그 집에서 아내와 전 할머니를 모시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아내를 처음 봤을 때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아내는 저희 할머니께 마치 자기가 친소녀라도 되는 듯 정말 살갑게 굴었어요. 게다가 어찌나 저희 할머니께 잘해주는지 가끔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더라고요. 할머님 우리 같이 장보러 가요. 저 좋은 과일 좋은 나물 고르는 법 좀 알려주세요. 저 할머니랑 데이트하고 싶어요. 할머니 오늘 산책 한 번도 안 하셨죠? 힘드시다고 운동 안 하면 더 빨리 늙는다고 그랬어요. 얼른 저랑 같이 요 앞 공원에 산책 가요. 집안은 항상 아내가 할머니를 부르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 아내가 결혼한 지 1년 뒤 아들을 낳았을 때 할머니는 손주를 안아보곤 눈물 나게 기뻐하셨죠. 아기가 아기를 낳았구먼. 새아가 넌 나한테 선물 같은 존재야. 정말 고생 많았다. 그리고 아내만큼 저희 할머니께 잘해주셨던 분들이 바로 장인 장모님이었어요. 두 분은 사위인 저뿐 아니라 사돈이던 저희 할머니 안부까지 항상 물어주셨고 어딘가 놀러 갈 때마다 저희 할머니를 꼭 모시고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정서방, 요새 봄바람이 참 좋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봄나들을 참 좋아하셨는데 자네 할머니께서도 좋아하시나? 장인어른은 너무 일찍 하나 있던 아들 부부를 잃은 할머니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식 효도를 받긴커녕 어린 손주를 홀로 키워내야 했던 할머니께 자신이 부족하나마 자식 대신이 되어드리고 싶다고 말씀해주셨죠. 장인어른은 연로해지신 할머니 휠체어를 굳이 저를 대신에 직접 밀어드리며 이런저런 다정한 말을 걸어주시곤 했어요. 어르신, 춥진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매번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어쩌죠? 제가 많이 무겁죠? 무겁긴요. 깃털처럼 가벼우세요. 그리고 미안하고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께 못해드렸던 효도를 이렇게 어르신께나마 할 수 있게 돼서 저희가 감사한대요. 또한 장인 장모님은 저희 할머니 생신에도 선물까지 들고 집으로 찾아와 함께 축하를 해주셨어요. 어르신, 이건 제가 자식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용돈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르신 외출할 때 편하게 입으실 계량 한복도 사왔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문호가 장가를 잘 가서 할미인 저까지 늙음하게 호살누리네요. 우리 아들 부부 하늘로 가고 내 생일 이렇게 소란스러운 날은 처음입니다. 너무 벅차고 좋아서 눈물이 다 나네요. 엄마, 아빤 왜 괜히 우리 할머님을 울려. 할머님, 울지 마세요. 내년 생신도 또 다음 생신도 항상 떠들썩할 텐데 벌써 이렇게 우시면 어떡해요. 뚝! 나 자신보다 가족에게 잘해주면 더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법이지 않습니까? 평생 힘들게 사신 저희 할머님 그렇게 챙겨주시는 장인 장모님께 감사함을 넘어 은혜를 입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마음 따스한 나날을 보내다 할머님, 저희 아들의 돌이 지나고 둘째인 딸이 아내 뱃속에 있을 때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할머님, 마지막 의식이 있으셨을 때 임종 인사를 드리러 왔던 장인 장모님께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내가 떠나면 세상에 우리 문호만 남을 것 같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착한 손주 며느리랑 두 분이 있어서 제가 안심하고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손주, 앞으로도 꼭 잘 좀 부탁드려요. 할머님 그렇게 끝까지 손주였던 저를 위한 말씀만 하셨던 거예요. 그런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오래 사시지 이제 겨우 조금씩 효도하면서 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빨리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할머니? 장인 장모님은 찾아오는 이가 별로 없어 쓸쓸했던 할머니의 장례식장을 함께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너무도 많이 힘들어했던 절 정말 많이 챙겨주셨죠. 특히 장인어른은 장모님처럼 장모님처럼 제게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기도 하셨지만 직접 제 직장 근처로 퇴근 시간에 찾아와 종종 제게 술을 사주시기도 했어요. 당시 아내는 처대를 낳고 직장을 그만둔 상태라 회사는 저 혼자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집사람 도와주러 빨리 집에 가봐야 하는데요, 장인어른 자네 장모가 일찍 가게 문 닫고 가있네 걱정할 것도 없어 장모님께도 너무 죄송해 죽겠어요 제가 집사람을 더 도와줘야 하는데 자꾸 장모님이 오셔서 도와주시잖아요 제가 슬퍼하느라 정신없어 하는 걸 아시고요 사는 게 다 서로 돕고 하는 게지 많이 힘들지? 빨리 의연해져야 하는데 사실 너무 힘들어요, 장인어른 저 어릴 때부터 지금껏 할머니랑 떨어져 산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네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사는 건 그렇게 이별의 연속이네 하지만 어쩌겠나 남은 가족을 위해서 산 사람은 그저 슬픔을 견디며 살아가는 거지 나도 집사람도 부모님을 떠나보낼 때 정말 많이 힘들어했다네 지금 자네에게 무슨 말을 해준들 위로가 되겠는가 그저 이렇게 술 한잔 사주면서 몸 상하지 않게 좋은 안주를 챙겨주는 것 정도겠지 그래도 살아보니 다 사라지더라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나랑 같이 자네 할머니를 추억하며 보내보자고 그렇게 견디는 하루가 쌓이고 쌓이면 그게 또 인생이 되는 거라네 그때 장인 장모님이 아니었다면 슬픔에서 벗어나는데 더욱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게 힘이 되어주려 노력하던 아내와 두 분 덕에 저는 점차 기운을 차리게 됐죠 이후에도 두 분은 할머니의 길마다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저를 위해 직접 음식까지 도우러 저희 집에 와주셨어요 그냥 저 혼자서 해도 돼요 장인어른 장모님 일부러 집사람 힘들까봐 집사람도 음식 못하게 하고 저 혼자 하려고 했어요 우리도 어르신을 위하고 싶어서 그러네 평생 외롭게 사셨던 분이라 생신에도 집안이 떠들썩한 걸 얼마나 좋아하셨나 그러니 적어도 길만큼은 우리라도 와서 집안을 북적여드리고 싶네 두 분께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는 전보다 훨씬 처가에 자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가 저희 할머니께 그래줬듯 두 분의 진짜 아들처럼 효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제가 두 분의 아들 노릇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처가의 유일한 골칫덩이 바로 제 처남 때문이었습니다 정서방 오늘 퇴근하고 뭐하나 별일 없으면 나랑 소주 한잔하지 좋죠 그런데 장인어른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설마 또 처나왔다 갔어요? 맞네 아휴 그놈의 자식은 대체 언제 철이 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 애가 예전에 갑자기 다니던 공장 때려치우고 사업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업 자금을 대주는 게 아니었네 그때 잠깐 사업 맛을 본 뒤로 몇 번을 망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사업 욕심만 내지 않나 그러다가 이용까지 한 번 당했으면서도 말이야 처음엔 나도 자식일이니까 마음이 약해서 몇 번 돈을 대줬는데 내가 문제였네 애초에 몇 번 저버릇 했으니 그놈이 돈 무서운 줄도 모르고 계속 사업에 꼬라박는 거 아닌가 이젠 내가 돈을 절대 못 준다고 하니까 글쎄 그놈이 겁도 없이 주식으로 사업 자금 벌어보겠다고 대출까지 받았던 모양이야 결국 그 돈 전부 잃고 자기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찾아와서 파락을 하더라고 처남이 어릴 때 많이 아팠다면서요 그러니까 두 분 마음이 처남한테 많이 약해지셨던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근데 설마 이번에 또 돈해 주신 거 아니죠? 안 해줬으니까 난리법석을 피운 게지 그놈의 자식 어릴 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성질이 포화까지 해졌나 모르겠어 사람이 돈에 미치면 눈에 뵈는 게 없다더니 아까 전엔 물건까지 마구 집어던지더라고 장인 장모님은 어릴 적 병으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던 처남에게 유독 약하셨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노력해서 돈 벌 생각은 않고 그저 사장님 소리만 듣고 싶어 하던 처남에게 사업 자금을 세 번 정도 빌려주셨던 거죠 하지만 제가 결혼하기도 전에 일찍 결혼했다가 이혼당하고 그 뒤로도 계속 망하면서도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던 처남을 보고 그제야 우리가 자식을 더 망쳤구나 싶어 제가 30대 후반에 들어서던 시기부터 돈을 주지 않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처남은 날이 갈수록 사납게 돌변하며 가끔 처가를 찾아가 그렇게 난동을 피웠던 겁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자주 처가를 갔던 저는 그 모습을 몇 번 직접 목격하고 호되게 혼을 내기도 했죠 아버지 저 당장 다음 달에 대출금 갚을 돈도 없다고요 돈 줘야 얼른 넌 생전 오지도 않던 명절에 찾아와서도 돈 타령밖에 할 줄 모르냐 이눔아 너 요새 도박에까지 손대는 거 다 알아 차라리 신용불량자가 되거라 그럼 적어도 대출은 더 못 받겠지 정 돈이 필요하면 나가서 막 노동이라도 해 너한테 돈을 주는 건 널 더 망치는 일일 뿐이야 돈 주기 싫으니까 괜히 핑계대지 마세요 낳을 거면 머리를 잘나게 낳아주던가 몸이라도 건강하게 낳아주던가 둘 다 못할 거면서 날 왜 낳았어요 망할 노인네들 지옥에나 가버려요 처남 듣자 듣자 하니까 부모님께 못하는 말이 없어 지옥에나 가라고? 왜 낳았냐고? 두 분 아니었으면 처남은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을 거야 게다가 두 분 돈을 몇 번이나 그렇게 뜯어갔으면 됐지 어디 부모님께 그날 용돈을 드리지 못할 망정 돈 안 준다고 그런 막대먹은 말을 해 처남은 내 진짜 동생이었으면 주먹부터 맞았어 매형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잘해준다고 매형이 뭐 진짜 친자식이라도 되는 줄 알아요? 부모도 없으면서 뭘 안다고 난리에요? 난 부모님은 안 계셨지만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할머니가 계셨어 그리고 부모님 안 계신 나보다 처남은 훨씬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훌륭하신 부모님 아래에서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뭐라고요? 불쌍이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아 혹시 매형 우리 부모님 죽으면 남길 유산 노리고 이렇게 잘하는 척 하는 거예요? 꿈 깨세요? 우리 부모님 돈은 자식인 누나랑 나만 나눠 가질 거니까 감히 어디서 멀쩡히 살아계신 자기 부모님 유산 타령을 해? 처남 진짜 제대로 혼나볼래? 하지만 처남은 저와 아내 그리고 장인 장모님의 야단에도 정신을 차리긴 커녕 날이 갈수록 못돼 먹게 변해가기만 했습니다 결국 도가 지나친 처남의 태도에 장인 어른은 절형까지 선언하시고 말았죠 됐네 정섭아 내 아들 일이니 내가 나섬세 규석이 이놈아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해도 그동안 너한테 퍼부은 돈이 있으니 아마 네가 받을 돈은 거의 없을 거다 앞으로 네가 아무리 찾아와도 난 너에게 돈을 줄 생각이 없어 그리고 오늘부터 넌 내 자식도 아니다 부모 유산 타령하고 지옥에나 가라는 말을 하는 널 보면서 우리 가슴에 대못이 박힐 걸 넌 분명 알고 있었을 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네 기분을 주체 못하고 그런 말을 해댄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우리도 더 이상 네 인생을 걱정하지 않고 이제 남처럼 살련다 만약 네가 또 찾아온다면 우린 그때 널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리고 너한테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줬을 때 꼭 갚겠다는 네 말에 쓰게 했던 차용증이 있지? 그걸로 너한테 소송도 걸 거야 어디 경찰차도 타고 나한테 없는 돈까지 토해내고 싶으면 또 찾아와 보거라 장인어른은 차가운 눈으로 처남을 바라보셨습니다 경찰과 소송 이야기에 길길이 날뛰던 처남은 흠칫하더군요 그리고는 잠시 장인어른을 노려보더니 이렇게 악담을 하며 나가버리더라고요 예 갑니다 가요 나도 부모 없는 셈치고 살 테니까 어디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쇼 나한테 뭘 해주면 얼마나 해줬다고 이딴 집안 아주 그냥 망해버려라 그토록 지독하게 장인 장모님을 괴롭히던 처남은 그렇게 절연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어디서 어떻게 사는 건지 소식 한 번 전하지 않더라고요 장인어른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소송당에 돈을 줘야 할까봐 겁을 먹었던 거죠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게야 아무리 봉사하고 살면 뭐하나 자식놈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는데 여보 울지 말아요 잘 결정했어요 세상엔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안 되는 자식도 있는 법이잖아요 장인어른은 언제 냉정했었냐는 듯 처남이 나가자마자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흐느끼셨습니다 장모님 또한 장인어른을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흘리셨죠 사랑이 많은 분들이 자식을 끊어내셨으니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셨겠어요 그날 이후 저와 아내는 두 분을 위로해드리려 더더욱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자식은 이제 지숙이 너뿐이구나 그래도 너라도 이렇게 착하게 자라줘서 나랑 네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정서방 자네가 규석이 그놈 대신 아들 노릇을 해줘서 우리가 덜 허전하게 살 수 있었네 정말 고마워 두 분 또한 하나 남은 자식인 아내에게 전보다 더 많은 심적 의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내를 덮쳐버렸죠 거짓말하지마 여보 나 이런 거 하나도 재미없어 미안해 여보 나도 믿기지가 않았어 근데 나 폐암 맞대 그것도 사기래 결혼한 지 8년 뒤 아내는 폐암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꾸만 옆구리아 등에 통증을 호소하며 걸린 감기 몸살도 좀처럼 낫지 않아 아내는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지도 못한 청천병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나중에 어디서 들어보니 폐에는 감각신경이 없어 초기 증상 발견이 어려워 수많은 폐암 환자가 사기에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이미 전의도 많이 된 상황이라 수술이 어려워 방사선과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꼭 살 거야 꼭 살아서 우리 애들 대학 가고 결혼하는 것도 보고 머리가 새하얘진 당신 머리도 내 손으로 꼭 염색해주고 싶어 이미 너무 많은 이별을 한 당신한테 나까지 슬픈 기억을 심어주고 싶지 않아 아픈 사람이 왜 내 걱정을 해 당신 걱정을 해야지 당신 안 죽어 열심히 치료받으면 당신같이 늦게 발견된 사람도 오래오래 사는 경우도 많대 있지 여보 예전에 당신이 나 엄청 열심히 쫓아다닐 때 기억해? 난 요즘 제일 후회되는 일이 하루라도 더 일찍 당신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던 거야 그랬으면 당신하고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길었을 테니까 여보 내가 더 이상 이런 후회하지 않게 꼭 오래오래 버텨줘야 돼 꼭 살아야 돼 알았지? 저와 아내는 눈앞의 현실을 외면하려 손을 잡고 끊임없이 먼 미래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애들을 돌보느라 장인 장모님과 셋이서 번갈아 가며 아내를 간병했어요 장인 장모님은 하나 남은 자식인 아내에게 항상 굳건한 모습을 보이셨죠 엄마, 아빠, 나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나 너무 무서워 죽긴 누가 죽니? 교수님도 그러잖아 니 암세포가 조금씩이나마 작아지고 있다고 이 아빠랑 니 엄만 니가 죽는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그러니까 너도 약한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낳아서 니 애들 곁으로 돌아갈 생각이나 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아내가 속상해하고 약해질까 봐 일부러 그런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을요 저와 교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분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시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봤었거든요 다행히 아내는 모두의 바람처럼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하지만 불행이라는 놈은 우리를 농락하듯 한순간에 아내를 아삭아 버리더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폐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예요 아내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건 바로 폐렴이었습니다 폐암 환자였던 아내에게 폐렴은 치명타나 다름없었죠 아내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조차 힘겨워하며 유언도 남기지 못했어요 그저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향한 미안함에 아이들 손을 놓지 못하고 눈을 감더라고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은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언제 굳건한 모습을 보였냐는 듯 처참하게 무너지셨죠 지숙아 내가 널 얼마나 큼이야 오기야 길렀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먼저 떠나갈 수가 있니 이 아빠도 데려가려 무나 널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죽음아 장인어른은 아무도 눈물 없인 지켜보지 못할 정도로 서럽게 아내를 부르지지셨어요 장모님은 그 옆에서 아예 말씀도 못하시고 소리 없이 벽에 기대 눈물만 흘리셨죠 한 번씩 견디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는지 가슴까지 내리치며 말입니다 저 또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10살 8살이던 어린 아이들과 장인 장모님을 챙겨했기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는 차마 무너지지 못하고 다들 잠든 밤늦은 시간에 혼자 아내의 영정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죠 당신 알지? 당신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은 흑백에서 무지갯빛으로 변했어 당신은 내 은인이야 나도 마음 같아서 당신들을 당장이라도 따라가고 싶어 근데 나한텐 당신이 남겨준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없네 여보 장인 장모님이랑 애들 걱정은 하지마 내가 당신 대신해서 두 분도 우리 애들도 열심히 돌볼게 그러니까 나중에 만나면 나 칭찬해줘야 돼 알았지? 잘 가 여보 장인 장모님은 아내의 장례를 마치고 난 후에도 너무 많이 힘겨워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두 분을 위해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처가로 가서 위로해드리려고 노력했죠 특히 아내를 많이 닮았던 저희 둘째인 딸을 보면 두 분의 표정이 그나마 밝아지셨거든요 자네도 이젠 여기 그만 오고 새 인생 살아야지 저는 다른 사람 만날 생각 전혀 없어요 지숙이가 질투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아마 제가 한눈 팔면 하늘에서 도끼 눈 뜨고 달려올걸요? 장인어른 저는 절대 두 분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두 분은 제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분들이니까요 장인 장모님은 제가 있어서 그나마 살아갈 힘이 난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잃은 슬픔을 장인 장모님을 뵈며 위로받았던 건 저인데 말이죠 저는 그렇게 앞으로 오래도록 셋이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를 집어삼킨 불행은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 정서방 지금 병원으로 당장 와주게 병원이요? 장인어른 지금 우세요? 무슨 일이세요? 자네 장모가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네 어쩐지 국밥집 닫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계속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길래 직접 가게로 가보려고 준비하던 차에 그런 전화를 받았어 빨리 집에 오겠다고 인적 드문 지름길로 걸어오다가 그런 사다리나 모양이야 워낙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길이라 발견이 늦게 된 것 같대 아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저는 애들과 저녁을 먹다 말고 장모님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제발 장모님께서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며 말이죠 장인어른 장모님은요? 수술 중이에요? 아니면 중환자실에 계세요? 아닐세 그 사람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숨을 거뒀었네 하지만 장모님은 가족 그 누구의 얼굴도 마지막으로 보지 못하고 급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원인은 심근경색이었어요 치료할 골든타임을 한참이나 놓치고 발견되어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장모님은 그만 숨을 거두셨던 거예요 고작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아홉 달 만에 말이죠 연이어 덮친 불행에 장인어른은 목이 쉬도록 울기만 하시더군요 그리고 아내의 장례식 때 코빼기도 비추지 않던 처남은 그래도 자기 엄마 장례식이라고 얼굴을 비추더니 슬픔에 잠긴 장인어른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흥 아들 버리고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봤더니 줄줄이 줄수삭 나고 꼴 좋네요 장인어른은 너무 큰 상심에 화낼 기력도 없으셨는지 처남의 말에 대꾸도 않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말을 듣고 화를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처남에게 달려가 손바닥으로 뺨을 내리쳐버렸죠 아! 매영 미쳤어요? 처남이야말로 미쳤어? 어떻게 자기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꼴 좋다는 말을 해? 처남은 사람도 아니야 짐승도 자기 부모가 죽으면 적어도 슬퍼는 할 거야 지금 장인어른 화낼 기운도 없을 정도로 충격받으신 거 안 보여? 충격은 절연 당할 때 나도 받았어요 왜 이래? 에이 짜증나 나 갑니다 어차피 나 버리더니 꼴 좋다는 말 해주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쫓아가서 아예 주먹질을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그런 제 옷깃을 잡고 고개만 절레절레 흔드시더라고요 집사람이 자기 장례식장에서 자기 아들 얻어맞는 꼴을 더 보면 얼마나 슬퍼하겠나 그냥 내버려 두게 저놈도 저래 외도 한때는 우리 사랑스러운 자식이었던 때가 있었네 평소 그토록 기운 차던 분이었건만 너무나 약해진 모습에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딸과 아내를 연이어 떠나보낸 장인어른은 장례가 끝난 후에도 좀처럼 기운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런 장인어른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는데 문제는 장인어른의 상심이 마음의 병까지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장인어른은 언제부턴가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할 것 없이 제게 계속 전화를 거시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사시나무 떨듯 목소리를 떨며 불길한 말씀을 하시곤 했죠 정서방 지금 어디 있나 회사라고? 확실한가? 내가 꿈을 꿨는데 자네가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어 어찌나 생생한지 도저히 꿈이 아닌 것 같아서 전화했네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나 걱정할까봐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진짜 회사에 있는지 나한테 사진 하나만 찍어서 보내주게 정서방 자네 얼른 애들 학교로 좀 가봐 내가 오늘 느낌이 영 이상한 게 애들 학교에 불이 날 것 같아 뉴스 봤는데 요새 건조해서 불길이 그렇게 빨리 퍼진다네 정서방 아무래도 우리 집이 계속 흔들리는 것 같네 아파트가 무너지는 건 아닌가 싶어서 일일구에 신고도 했는데 와보더니 아무 문제 없다면서 날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 근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나 계속 집 밖에 나와있네 자네가 와서 직접 확인 좀 해봐 그런 장인어른께 회사까지 조퇴하고 달려가 안심시켜드린 것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 세 달 만에 살던 집을 팔고 아이들과 함께 장인어른 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장인어른은 그런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워하셨죠 아니에요 장인어른 장인어른 오히려 더 빨리 제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집사람이랑 살던 그 집을 차마 떠나기가 힘들어서 망설였던 거예요 장인어른도 장모님하고 사시던 이 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집으로 모실 수도 없었잖아요 장인어른 이제 저랑 저희 애들이 항상 곁에 있을 거니까 혼자서 불안에 떨지 마세요 저는 장인어른을 정신과 병원에 직접 모시고 갔습니다 아무래도 아내의 죽음에 이어 장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까지 겪은 장인어른이 심한 불안장애를 앓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장인어른은 불안장애와 우울증 판정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우울증은 곁에 저와 손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심해져 나중엔 조울증 판정까지 받으셨어요 조금 들뜨는 정도의 경증조증 현상과 극도의 우울증이 동반되신 겁니다 정섭아 나 잠드는 게 너무 무섭네 자꾸만 누군가 쫓아오는 꿈을 꾸 아니면 자네나 우리 손주들이 다치는 꿈을 꾸고 말이야 괜찮아요 장인어른 다 꿈일 뿐이에요 병원에서 약 처방도 해줬으니까 분명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저는 회식 한 번 참여하지 않고 일을 할 때가 아니면 무조건 장인어른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불안해하는 장인어른의 마음을 환기라도 시켜드리고 싶어 아이들과 함께 장인어른을 모시고 이곳저곳 다니기도 했죠 저는 그 와중에 장인어른을 열심히 병원에도 모시고 다녔는데 언제부턴가 장인어른은 가끔씩 환가까지 보시기 시작했어요 정섭아 지금 내 눈이 제대로 된 게 맞나 자네 장모랑 우리 딸이 지금 저기 서 있는 거 자네도 보여 네? 무슨 말씀이세요 장인어른 저긴 식탁밖에 없는데요 아니야 난 똑똑히 보여 지금 날 보면서 둘이 웃고 있잖아 처음 장인어른의 말을 들었을 땐 귀신이라도 보셨나 싶어 두 팔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싶어 장인어른을 다음 날 즉시 다시 병원에 모시고 갔죠 의사는 우리에게 불안장애가 심해지면 환각이나 환청이 동반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입원치료를 받는 건 어떠시냐고 장인어른께 권해도 받는데 장인어른은 그것만은 결사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이후 저는 장인어른의 약을 꼬박꼬박 챙겨드리며 전보다 더 자세히 장인어른을 살피게 됐어요 난 나을 수 있겠지 정서방 그럼요 장인어른 장인어른은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셔서 마음까지 다치신 거예요 상처가 크면 낫는 속도도 그만큼 더딘 법이잖아요 제가 열심히 돕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저는 불안해 떠는 장인어른을 위해 매일 장인어른을 옆에서 직접 재워드리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자 장인어른은 날이 갈수록 어린애처럼 변하셨어요 저는 그런 장인어른 옆에 누워 어릴 적 할머니가 제게 그래주셨듯 장인어른의 배 위에 손을 올려 토닥여드렸죠 정서방 나 잠들 때까지 카면 안 되네 안 가요 장인어른 제가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주무세요 차라리 이렇게 잠들어서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럼 더 이상 이렇게 고통스러운 슬픔을 견딜 일 없이 편하게 집사람이랑 지숙이 곁으로 갈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저는 그런 장인어른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시면 저런 말을 하실까 싶다가도 장인어른마저 떠나면 나는 어쩌나 싶어 서글퍼지기도 했죠 저는 한참 뒤 새근새근 잠이 드신 장인어른의 배를 여전히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오늘은 악몽 꾸지 말고 꼭 편히 주무세요 장인어른 이 사위가 항상 지켜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슬픔도 이 사위한테 전부 덜어내세요 다행히 치료 덕분인지 조금씩이나마 장인어른은 증세가 호전되셨습니다 병적인 증세가 심해질 때가 아니면 장인어른은 조금씩 웃기도 하는 등 일상생활을 무리없이 해내시더군요 평소 장인어른은 저와 손주들에게 여전히 좋은 분이었죠 장인어른 이따가 설거진 제가 할 테니까 식사하고 들어가서 먼저 쉬세요 밥도 장인어른이 차려주셨잖아요 아니야 다들 회사 다니라 학교 다니라 힘든데 집에서 노는 내가 해야지 그게 내 마음이 편해 할아버지 설거진 앞으로 저랑 희망이가 돌아가면서 할게요 할아버지한테 집안일 시킨다고 손주들이 밖에서 욕먹어요 장인어른은 그렇게 말렸는데도 청소와 빨래 요리 등 모든 집안일을 도맡으려고 하셨어요 저와 아이들은 그런 장인어른께 억지로 빼앗아서 집안일을 하곤 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소유권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장인어른의 정신건강에 오히려 좋다는 의사의 말에 장인어른께서 가장 좋아하고 뿌듯해 하시던 음식만큼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맡겨드렸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을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정말 많이 놀러 다녔어요 조개구이를 좋아하시던 장인어른을 위해 서울 근교 바닷가로 조개구이를 먹으러 자주 가기도 했죠 장인어른은 치료를 위해 술을 멀리하게 됐는데 저는 그런 장인어른을 위해 함께 술을 끊었습니다 자 장인어른 밖에 나왔으니 한잔하셔야죠 이모님 여기 사이다 두 개 주세요 소주잔두요 장인어른 우리 기분도 낼 겸 소주잔에 사이다 따라서 먹어요 자자 태윤이 희망이도 유리잔에 사이다 따르고 우리 짠하자 짠 장인어른의 건강을 위하여 또한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어느덧 몸이 쇄약해져 그토록 좋아하던 등산을 못하시게 된 장인어른을 직접 얻고 종종 뒷산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비록 힘들긴 했지만 운동도 되고 무엇보다 좋아하시는 장인어른을 보니 저도 참 좋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혼자 오르기도 힘든 산을 아버지로 꼽고 올라가는 거요 어르신 아들 잘 둬서 좋으시겠어요 아들 아니고 사이입니다 하긴 아들이나 짐벼 없긴 하죠 세상에 이런 사이가 또 어디 있겠어요 가끔 아주머니 아저씨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저를 보며 대견하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장인어른은 으쓱해하며 사위자랑을 하곤 하셨죠 장인어른은 뒷산 중턱에 있던 벤치에 앉아 동네를 내려다보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러다 한 번은 이렇게 중얼거리시더군요 여보 여기 참 좋지 당신 살아생전에 둘이 같이 참 자주 왔었는데 지숙아 보이니 나랑 네 엄마가 평생 너를 낳고 키웠던 이 동네가 말이야 그렇게 웃고 있지만 말고 아빠 하고 말이라도 한 번 걸어주면 안 되겠니 장인어른은 환각 증세가 꽤 오래 지속되셨어요 그날도 장인어른은 장모님과 아내의 환각을 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 저는 그런 장인어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죠 장인어른은 그런 제 팔을 다독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게 다들 이렇게 병들고 늙어가는 거 아니겠나 나도 저들이 환각인 걸 아네 근데 이젠 차라리 환각이 낫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나마 집사람하고 우리 딸을 볼 수 있으니 너무 좋아 얼른 진짜로 그 두 사람을 만나러 가고 싶네 그런 말씀 마세요 장인어른마저 없으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미안하이 그래도 정서방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진직 그들을 따라 떠났을 게야 자네랑 우리 착한 손주들 덕에 내가 딸하고 집사람 떠나보내고 나서도 그나마 웃으며 살 수 있었어 정말 고맙네 장인어른은 제게 고맙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그런 장인어른께 참 많이 마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은 제가 모시고 산 지 10년 뒤 여든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죠 장인어른은 거동이 힘들 정도로 몸이 세약해지며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장인어른은 돌아가시기 2주 전 제게 명함 하나를 내밀며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인어른 변호사 명함일세 사실 내가 죽은 친구 녀석 아들한테 2년 전에 유언장을 맡겨놨어 친구 아들이 바로 그 변호사야 혹시 몰라서 명함을 주긴 하는데 아마 내 장례식 때 올 거야 내가 언젠가 그냥 눈을 감으면 내 재산이 규석이 그 망할 놈에게 가는 거 아닌가 싶었어 그래서 미리 그나마 몸이 멀쩡할 때 유언장을 작성해 놓은 거라네 정서방 그동안 친아들은 들여다보지도 않던 정신병 걸린 날 친자식처럼 돌봐주고 아껴줘서 진심으로 고마웠네 지금 우리가 사는 아파트하고 내 거의 전 재산인 5억 자네 앞으로 남길 테니까 앞으로 우리 손주들 위해서 잘 써주게 규석이 그놈은 나한테 하도 뜯어간 게 많아서 법적으로 자네한테 남긴 돈을 어쩌지 못할 걸세 그래도 혹시 몰라서 5천만 원만 큰 놈 앞으로 남겼어 아무 법적인 문제없게 변호사랑 다 이야기해뒀으니 그거 가지고 잘 살게 장인어른 왜 꼭 마지막을 준비하는 분처럼 그런 말을 하세요 저는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장인어른만 제 곁에 있어 주시면 돼요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정서방 난 자네와 가족으로 지냈던 모든 세월이 참 좋았네 우리 지숙이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있었지 눈을 감으면 아직도 생생해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가정사를 이야기하던 처음 만난 자네 모습이 말이야 그 모습이 어찌나 대견하면서도 안쓰럽던지 참 안아주고 싶더라고 우리 말이지 다음 생에도 이렇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장인과 사이사이로 만나세 아니면 내 자식으로 찾아와도 좋고 그땐 자네가 날 보살펴줬던 것처럼 내가 꼭 자네를 이번 생보다 더 많이 위해줌세 아니에요 장인어른 제가 장인어른께 받은 게 제가 해드린 것보다 훨씬 커요 부모님이 없던 제게 누구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신 분이 바로 장인어른이었어요 다음 생에 사이로 만나든 자식으로 만나든 제가 장인어른께 더 많이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세월이었어요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은 그날 어린애처럼 오는 제 손을 20년 전 처음 뵀던 날처럼 따뜻하게 잡아주셨어요 그로부터 열흘 뒤 혼수상태에 빠진 장인어른은 정확히 3일 뒤 저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외할아버지를 많이 좋아했던 아이들은 장인어른의 손을 잡고 마치 울음소리를 토해내는 것처럼 서럽게 울었죠 저는 그래도 자식인지라 처남에게 장인어른의 부고 소식을 알렸어요 그리고 그놈은 예전 장인어른의 언포에도 불구하고 혹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이 있나 싶어 설레하기까지 하며 장례식장에 왔더라고요 술에 쩔어서 살고 있는 건지 양복도 아닌 추리닝 같은 옷을 입고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말이죠 하지만 때마치 와있던 장인어른 친구분의 아들인 변호사에게 장인어른의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잔뜩 실망해서 욕짓거리를 하며 돌아가더군요 망할 영감탱이 오천? 지금 빚이 1억이 넘어서 겨우겨우 막노동하면서 입에 불칠하고 있는데 뭐 오천? 매형은 좋겠수다 그렇게 비위를 맞추고 살더니 아주 땡을 꽉 잡았네 아주 몸 받자 살신성인한 보람이 있겠어 친자식인 처남한테 끝까지 이렇게밖에 못한 장인어른 마음은 어땠겠어 난 솔직히 지금 처남을 아주 곤죽이 되도록 때려주고 싶어 근데 왜 참는지 알아?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지금 그 꼴로 살고 있는 처남 보면서 가슴 치고 속상해하고 계실 걸 알기 때문이야 그런 장인어른을 더 속상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지 않아서 제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정신 좀 차리고 살아 그리고 돌아가신 장인어른을 모욕하는 말 지금부터 한마디라도 더하면 그땐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처럼 나한테 진짜로 손찌검 당할 줄 알아 처남은 채타며 그대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게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난 지금껏 본 처남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장인어른을 장모님과 아내의 유골을 안치시킨 납골당에 모셨어요 그토록 그리워하던 두 사람과 한 곳에 머물게 된 장인어른을 보니 서글픔과 외로움이 사무치게 느껴지더군요 다들 저만 두고 가네요 하늘에서 두 사람 만나니까 좋으세요 장인어른 이제 거기선 더는 불안해하지도 슬퍼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저는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안아줬던 세 사람 모두를 가슴에 묻게 됐습니다 당시 21살, 19살이던 아들과 딸은 언제 그렇게 컸는지 아빠인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젠 자신들이 아빠를 지켜주겠다고 말하는데 그 말의 세월이 느껴져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했죠 과거 할머니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던 젊은 시절의 제가 떠올라서 말입니다 그렇게 장인어른을 떠나보낸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얼마 전이 장인어른의 첫 번째 기일이었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이미 할머니와 아내, 장모님의 기일을 챙기며 익숙해진 제사를 지냈죠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제일 좋아하시던 낙지예요 나중엔 이가 약해져서 못 드신 게 한이라고 하셨었잖아요 이젠 치아 걱정할 일 없으실 테니 실컷 드세요 아직 장인어른 방은 마음이 아파서 다 못 치웠어요 정리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급할 건 없으니 조금 천천히 장인어른을 잃은 슬픔을 정리해도 괜찮죠 보고 싶어요 장인어른 솔직히 아직 전 장인어른을 보낸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걱정에 여념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씩씩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며 살고 있죠 제 자식으로서의 삶과 남편으로서의 삶은 이렇게 숱한 이별을 거치며 끝이 났어요 그러니 이제 저는 아빠를 끔찍이 위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빠로서의 삶에 마지막까지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하늘에서 저를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을 할머니와 아내 그리고 장인장모님 곁으로 떠나고 싶네요 어디선가 그러더군요 인생이란 수많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라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가며 찾아오는 건 만남보다는 이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막 스무살, 스물두 살이 된 우리 아이들이 다가올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살아가며 저처럼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쌓인 인연은 추억이 되고 그런 행복한 추억들이 쌓여 결국 좋은 인생이 되는 거니까요 비록 이별한 후엔 고통스러운 슬픔을 겪게 되긴 하지만 과거 제가 아내와 인연을 맺었던 걸 후회하지 않듯 저희 아이들도 의연하게 슬픔을 견딜 수 있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디 저희 아이들에게 장인어른과 제가 겪어야 했던 연이은 이별만큼은 찾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만남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서글픈 이별을 맞이하진 않으셨나요? 여러분께서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든 단 한순간도 잊고 싶지 않을 만큼 소중한 매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으며 지금의 다다르신 여러분의 인생에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낼게요 굳건히 살아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한 수고가 이어지시길 응원합니다